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그러면 유치권과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유치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유치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죠 유치적 효력이 있고 유치권은 우물이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물도 없죠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반한 수험권이 이게 없죠 과실 수치권 없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대한 취득시효 이런 거 인정되지 않죠 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당권은 약정 다모을 거네요 약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 것과 비교가 됐죠 법정 담보물권인 것과 비교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우리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죠 네 설정자는 채무자가 돼요 보통은 네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은행이 채권자죠 은행이 자기 돈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자가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죠 채권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 이게 부정성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자는 보통 채무자일 건데 집 없는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죠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네 보통 채무자가 되는데 이게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어 그 물상보증인을 우리가 호구라고 했죠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와 함께 이렇게 책임도 지는데 제3자 물상보증인은 이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만 진다 이렇게 되죠 채무자가 아들인데 아들딸인데 아들딸이 사업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당권 설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채무는 자녀 아들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물상보증인 부모는 호구는 책임만 지는 거죠 책임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그 집 경매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우리 채무자 아닌 사람한테 이행 청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어쨌거나 이거는 약정담보물건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법률행이니까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돼 부정성이 필요한 거지 부정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보통인데 물상보증인이 될 때도 있어 근데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집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처분권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분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 이랬을 때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멸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경매되면 소멸한다라고 한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해버려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이 안 되죠 원래 등기 제도가 저당권의 공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당권의 공시 방법으로 고안된 거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데 재산권도 될 수 있죠 그게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지역권의 부정성의 특성상 지역권만 따로 떼서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상권 전세권인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권 얘는 아닌 거지 지역권은 아니다 중간에 있는 걸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데 잘못 드러내면 다른 것까지 따라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핀셋으로 드러내버렸어 지역권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이건 일물일권조의 원칙상 일물일권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임목 등기를 하는 것이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기된 임목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인 방법으로는 안 되죠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은행 직원들이 등산화 챙겨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돈 빌려주고 산에 가서 명인 방법 설치하려면 등산화 챙겨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인 방법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지 저당권의 공시 방법일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을 해놨죠 그래서 안 된다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자고요 은행 직원들이 등산화 챙겨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등기소까지만 가면 돼 등기된 임목 여기에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은 먼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한테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는데 그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담보되는 채권인 거야 피담보 채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경매됐을 때 이 채권은 어디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있다고 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도가 정해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이게 좀 모양을 바꿨을 때 나중에 경매되면 어디까지 경매로 넘어갈까 이걸 따지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고 그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있다 일단 보면 원위위 실손이 있다 원위위 실손 우리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 있는데 그 원금을 원본이라고 한다 법에서 원금을 원본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자 이자에 대해서 담보가 되죠 이자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자는 따로 제한을 둘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 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얘들은 등기를 안 해두면 알 수가 없어 등기를 안 해두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지연손해금인데 연체이자 내지는 지연이자죠 그런데 이건 성질이 이자, 연체이자, 지연이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이렇게 많이 부른다 손해배상인데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이것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등기가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생기니까 거기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이자와 지연이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다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이게 이행기 이행기가 있는데 이행기까지 이자가 생기죠 그런데 이행기가 지나면 연체이자 내지는 지연이자가 생겨요 그런데 이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이 되죠 그런데 그 이자율이 지연이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따로 약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자나 지연이자나 이게 똑같은 이자율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게 등기가 돼 있으면 얘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지연이자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등기 안해나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자는 제한이 없는데 제한이 없어도 이때까지만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까지만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연이자는 여기에 1년분만 이행기 경관 후에 1년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게 이자율이 좋으면 이게 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때 그냥 가만 두고서 2년 3년 다 채워서 나중에 마지막 가서 경매를 하면 그 사람이 다 받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순위자들이 못 받는 일이 생겨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분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네 됐죠 다시 우선 변제 한도에 말씀드리면 경매했을 때 여기까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다 여기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그렇다고 돈을 안 갚아도 돼 이건 아니죠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 그런데 이제 실무상 이 원입의 실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 그래서 아예 실무상은 어떻게 하느냐 근저당 등기라고 최고액을 딱 등기를 해주면 이것들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저당에서 최고액 그러는데 보통 120%를 최고액으로 등기를 해요 1억을 빌려주면 1억 2천까지 1억 2천 이렇게 딱 최고액을 등기를 해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비단부 채권의 범위는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 한도액이 된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쨌거나 자기 빚이니까 전액을 다 변제해야지 되죠 전액 변제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부합물 종물이 있어 그러면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같이 경매된다 이런 얘기다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해서 이렇게 같이 경매된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게 부합물 종물이 된 것이 저당권 설정 전 후 불문이죠 저당권 설정 전부터 부합이 됐거나 종물이 됐거나 종된 권리가 됐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후에 그렇게 됐거나 안 따져 그래서 미친다 그런데 이건 임의 규정이어서 다른 약정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합물 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이는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해버려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을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한다 3층일 때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4층으로 증축이 된 거예요 그랬어도 이게 4층까지 같이 경매가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이는 부합된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나무 나무도 마찬가지로 부합이 되죠 유류 저장탱크 이런 것들도 부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종된 권리로서 지상권, 임차권, 대지사용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상권, 임차권, 대지사용권과 관련해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갑소의 토지인데 그 위에 의리 건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으려니까 빌린 거죠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 이걸 갖고 있게 됐어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 건물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에도 같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이게 지상권, 임차권도 마찬가지로 경매로 넘어간다 이런 뜻인 거죠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 있는데 그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대지사용권이 정된 권리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되면 같이 대지사용권도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다 이 정도 해두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부합되는지 잠깐 따져볼 것들이 좀 있다 토지에 부합되느냐 토지에 그것들이 부합되느냐를 한번 따져볼 건데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니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뒤에 건물이 지어졌어 그래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당권은 토지에만 미치는 거죠 건물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건물에 미치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돼서 한 사람이 낙차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건물이 너무 아깝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 일괄 경매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건 뒤에서 따로 보기로 하고요 수목 수목 같은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해버리자 그래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합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경매가 되면 나무도 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언제냐 고론이 있을 때 고론이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이제 입목등계가 됐거나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별개 부동산으로 다뤄지니까 여기에는 안 미친다 이 말인 거죠 한 가지 더 농작물이 있는데 이 농작물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안 미쳐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생 농작물일 때 문제가 되는데 성숙한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은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을 말하는데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도 그의 농사 지은 것은 농사 지은 사람이 갖고 가게 해줘라 이런 짓인 거죠 그래서 미치는 게 아니야 이 말인 것입니다 미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일반적인 설명이 다 됐습니다 과실과 관련해서 봐보자고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회력이 미칠 것인가 인데 우리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소유자가 소유자가 설정자가 될 건데 사용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처분권만 저당권자한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은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차임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경매들어가 그럼 달라져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설정자가 못 가지고 그걸 이제 은행이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압류 후에는 미친다 이렇게 된다 압류 후에 미치는 거야 압류가 경매의 첫 단계예요 경매할 때 압류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물상 대비 요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따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맨 먼저 저당권은 이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침해가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는 없다고요? 반한 청구는 없어 방해 제거 방해 이방 청구만 있어 네 그래서 반한 청구는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이방 청구만 있어 네 이렇게 된다 반한 청구는 없는 것과 없는 것과 관련해서 저지역 공부했습니다 저지역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반한 청구권은 없어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됐어 그러면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게 생기려면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지 손해발생 이렇게 돼야지 되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 손해발생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 또 앞에서 우리 담보지상권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아파트가 다른 사람이 불을 내서 좀 그을렸어 그랬을 때 거기서 소유자는 그을리기만 해도 무조건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불 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은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은행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 조금 그을리고 말았어 돈 받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물청은 언제나 생길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나와 있는데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이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이 멸실됐을 때 그걸 채워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충 청구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한의 익상실로 인한 특시변제 청구권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 기한이 예를 들면 10월 30일이에요 10월 30일인데 지금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채무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는데 10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에게 신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케 했어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을 안 해 그러면 기한의 익상실 신용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지 당장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담보물 보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생겼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할 건 없는 거지 보충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건 없어 보충을 하면 채권자 돈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다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돈을 다 못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와보면 이게 선택적이다 멀리하고는 친해 원교죠 네 가까이 하고는 안 친해 근공 원교 근공이 된다 아니면 가운데를 땅 치면 옆에 있는 두 애는 죽어 가운데를 땅 치면 옆에 있는 두 애는 죽는다 네 이렇게 두시고 여기 구제 방법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액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이 생기는데 뭔가 저당권 침해가 있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장이 나죠 그러면 손을 봐줘야지 물청 손보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물청이 고장이 났어 손을 봐줘야지 손만 봐주는 거야 때리지는 말고 물청 손보기다 그런데 한 가지 손 봐주는데 가운데를 땅 쳤어 옆에 두 애는 죽어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이걸 잠깐 봐 보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경매됐을 때 그 용의권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봐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봐보세요 내 집인데 거기에 저당권 설정하고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도 있잖아 난 딴 데 살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경매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매가 돼버렸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용의권 이렇게 쓴 것은 용의 물권은 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대학력 있는 임차권 이런 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중에 이제 먼저 인수주의가 있는데 이 인수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이 이렇게 먼저 설정이 됐는데 그 뒤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저당권 설정이 됐어 그런데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랬을 때 이렇게 경락인이 나오게 되면 이때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됐다네 그때 전세권자는 집을 비워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 소리야 내가 1번인데 대항할 수 있는 거지 대항할 수 있다 내 기간 다 채우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락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전세권은 이걸 안고 가는 거죠 이걸 인수주의라고 이렇게 한다 인수주의다 그래야 맞아요 전세권은 내가 1번인데 밑에 후순위자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락인은 그래서 전세권을 안고 가는 거야 인수주의 다만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마치 저당권처럼 우선 변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됐을 때 나 배당받고 나갈래 선택할 수도 있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다 그때는 소멸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저당권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세권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돈을 못 갚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했어 경락인 나왔네 이랬을 때 이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때 전세권은 소멸해버려 이게 소멸주의 이렇게 된다 소멸해버려 대항할 수 없어 이게 뭐냐면 일단 저당권자 입장에서 봐보세요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하지 않으면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경매가 잘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경락인은 이걸 안고 갈 거 아니에요 안고 가면 전세금 만큼 빼고 써야지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 받는 일이 생기겠네 근데 저당권자는 내가 1번인데 나보다 끝발 낮은 전세권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소멸시키는 게 맞아 대항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 한 가지 더 이 저당권이 1번으로 있는데 전세권이 들어오고 그 뒤에 2번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2번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렇게 경락인 이렇게 됐어 이랬을 때 이때 전세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전세권은 근데 2번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처럼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그래서 안 꼬가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언제나 경매가 있으면 소멸해버려 2번 저당권에 경매를 신청할지라도 1번 저당권도 함께 소멸해버려 함께 소멸해버려 근데 일본보다 전세권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된다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었을 때는 이렇게 소멸주의가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순서로 이렇게 살인 문제로 나올 때 중간에 끼었네 중간에 끼어서는 못살아 죽어버려 중간에 끼어서 못살아 숨막혀 죽어 네 이렇게 해주자 네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경매했을 때 그게 그 권리가 용의권이 존속하느냐 이거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밑에 있잖아요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된다 그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관리가 된다 됐죠 네 이렇게 되시고 좀 정리를 해보면 경매식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인데 인수주의 나와 있죠 이거는 저당권 설정 전에 성립한 전세권 등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는 위를 말한다 위에 있는 거야 다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통해서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어 그걸 선택하면 그때는 전세권도 함께 소멸해버린다 는 것인 거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가 취득한 용의권 얘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해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소멸해버리게 되죠 소멸주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주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어떤 경매가 있든지 간에 후순위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일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도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그런데 경매했다고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유치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한 가지 봐주실 건데 용의권은 위아래가 있어 위에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밑에 있으면 소멸해버려 위아래를 구별할 줄 알잖아요 자기가 위에 있으면 고개 좀 세우고 그다음에 밑에 있으면 숙여서 소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가 있네 그런데 유치권은 위아래가 없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했어도 유치권은 경매 있을 때 소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죠 다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나중에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만 있는 거지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 위에 저당권이 있어도 경매 됐을 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고 소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가 없네 유치권이 대부분 싸가지가 없죠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요? 싸가지가 없어 왜? 위아래가 없으니까 위아래 안 따져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은 경매가 있으면 언제나 소멸해버리게 되죠 항상 소멸한다 이렇게 된다 계속 봐주시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일괄 경매권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당권에서 이 저당권의 객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될 수 있어 그런데 지역권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재산권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봐보세요 물권의 객체 그러면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권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죠 봤더니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게 지상권, 전세권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역권은 안 돼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원 채권 그랬는데 저당권인 피담원 채권은 이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어요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 박스 2번에 보시면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권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권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없다 틀렸다 있어 있어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목적물 범위까지도 바로 가셔서 박스 맨 끝에 3번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된 목적 부동산의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전후불문이죠 전후불문이다 여기서 보면 전인가 후인가는 묻지 않는다 전후불문 그래서 꼭 전에 부합됐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의 식재하고 등기한 인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네 등기한 인목에 미치는 게 아니죠 전세권자가 그래서 권원이 있죠 권원이 있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미친다 별개 부동산으로 다뤄죠 이렇게 되죠 2번 잠깐 한번 봐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당탱크에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 유류저당탱크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게 부합물이 됐으니까 부합물이 됐으니까 미친다는 것이다 유류저당탱크는 떼내면 그냥 아주 쓰레게 돼버려 그럼 부합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시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혜삼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계 농작물에도 미친다 농작물에는 미치는 게 아니죠 부합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 6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능과 소유권을 지대하지 못한다 부합된 증축부분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건물이니까 소유권을 지득한다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평가되지 않았을 때에도 소유권을 지득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중축이 돼서 한 건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잘라낼 거예요 톱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건물인데 그래서 부합되면 부합되면 부합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버려 소유권이 이전되버려 그 다음에 4번의 박스 보시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되어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이 차임이 법정 과실이 되죠 주로 차임이 나옵니다 과실 법정 과실은 뭐예요? 사용대가 지료 차임 이런 것들이 법정 과실인데 압류 이전에는 안 미치죠 압류 이전에는 안 미친다 이게 압류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미친다 후가 되어야지 되죠 이전에는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침에 대한 구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경매됐을 때의 문제예요 봐주시고 박스 2번에 봐 보시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이 먼저 등기가 됐잖아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인수주의가 돼야 된다 인수주의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경매권 이것까지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경매권은 이런 문제예요 일단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을 때 그럼 봐보세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축조했네요 그런데 건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합된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토지에만 미치는 거고 건물에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저당권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만 경매를 하면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게 돼서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 너무 아깝네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럴 때는 경매를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이런 걸 일괄경매권이라고 한다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야 일괄경매권 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당 아니야 그런데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만 경매했을 때는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어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괄경매권 이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만약에 그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지어졌어 그랬을 때 일괄경매권 문제가 된다 그런데 봐보세요 토지 소유권도 갑 건물 소유권도 갑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만 일괄경매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어 그때도 그때도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는데 그때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죠 이건 그 전부터 건물이 있었을 때 여기도 봐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갑 건물 소유권도 갑 이럴 때만 인정해 주는 거죠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권 이렇게 봐주신다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여기서 봐보면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야 설정자가 지어서 설정자가 갖고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제3자가 지으면 안 돼 제3자가 갖고 있어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예배 한 가지를 인정해서 용의권자가 지었는데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설정자가 지어서 갖고 있을 때만 축소 축조 플러스 소유 하고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데 용의권자가 지었을 때도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괄경매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일괄경매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써놨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놨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이게 저당권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을 때의 문제야 그런데 여기는 그때는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을 때 그래서 봐보세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지어서 갖고 있을 때만 인정해 준다고 제3자가 지으면 안 돼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도 안 돼요 그런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지은 경우인데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때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권에서 박스 1번 봐보시면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다마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건물이 철거될까봐 너무 아까워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낙찰 받으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니까 건물 철거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을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축조를 했어 소유권을 갑이 가졌다고 해서 일괄경매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이 어떤 사람일 때만 되느냐 용의권을 가졌어야 돼 용의권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럴 때만 인정해 주는 거지 또 일괄경매를 청구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토지경매대가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왜? 건물에는 저당권이 이렇게 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받으시고 제3취득자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취득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는 여기에 의리 저당권자 갑이 설정자 설정자는 채무자이거나 제3자일 수 있습니다 처분권이 있어야 되지 되죠 X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이렇게 부른다 예를 들면 X를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여기가 1번 저당권 그리고 후순위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우리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된 채료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산 잘하고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경매대도 내 거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게 챙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계산을 잘못한 거지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좀 바보 같죠 그래서 막 날리고 돈 다 못 챙기고 이런 사람, 전세금 다 못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한다 바보는 보호해줘야지 밟으면 안 돼 어떤 보호를 해주느냐 이런 것인데 여기 제3취득자 봐보면 이게 저당권 설정 후라는 거 중요하다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제3취득자가 된다 계산 잘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후순위 저당권자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는 아니라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야 그런데 바보 제3취득자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죠 보호해주는데 그 말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보호받는 제3취득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냐 그러면 제3취득자를 보호해주는데 그게 자기 집인데 아니면 뭐 자기 지상권자, 전세권자로 있는데 그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또 한편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지연이자 같은 경우는 1년분만 그리고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그런데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채무자는 전액 변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면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런데 그 말은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이 우리 봐보세요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제3취득자나 물상보조기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처럼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제3취득자로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자 이렇게 되시고 여기를 잠깐 우리 교재로 보고 가겠습니다 제3취득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학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를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갑은 그 소유 X토지의 의뢰 저당권을 설정한 뒤 D가 X토지를 매수취득하여 그 토지의 피로비를 치료한 경우 의뢰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댓글로부터 피로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저당권 설정이 된 D가 매수취득을 했잖아요 제3취득자네 이 말이에요 네 거기에 피로비를 치료했어 그러면 경매 대가로부터 피로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2번에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의 피로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게 피로비를 지출했을 때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X 3번 전세권이 저당권부터 후에 설정된 경우 그러면 전세권자가 후에 설정이 됐으니까 제3취득자가 되는 거지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출하했다면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4번에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피로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 중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남은 금액에서가 아니고 그냥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고 피로비 또는 유익비는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맨 먼저 받는 거 맨 먼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가겠습니다 공동저당이 맨 먼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거 봐보자고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하나에 저당권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채권 하나에 저당권 하나 이걸 본 건데 그게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너무 가액이 떨어지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에다가 저당권 설정 모아서 할 필요가 있죠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봐보시면 예를 들면 피담원 채권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XY 그러면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꼭 근데 채권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고 근데 저당권은 몇 개냐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의 수가 인정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다 이게 공동저당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되는 건 뭐냐면 이게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부동산의 X와 Y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됐을 때 이게 배당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공부하는 게 공동저당 문제예요 근데 이 공동저당이 딱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딱 한 가지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지금 참고 있는 중이야 사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 올해 나올지 모른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그렇겠죠 해수로 보자면 나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한 번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동시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이런 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한다 근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근데 20배당일 때는 거기서 전부를 다 변지받아 근데 후순위자는 그때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동시 배당의 경우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X4천 Y2천 모두 채무자 소유일 때 1번 저당권자 을이 3천 채권이 어떻게 배당될 것이냐 얘 문제예요 근데 이때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 그랬죠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걸 더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에요 한마디요 을이 받을 게 3천인데 X가 4천이잖아요 X4천 대 Y2천 이거로 비일해서 배당을 하면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4천 2천을 2천 1천 그러면 3천이 바로 나오잖아요 4대 1을 약분하면 그냥 2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3천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눈에 안 보고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법을 좀 알아 두시면 좋겠는데 그게 더 나고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 써놨죠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이렇게 된다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이렇게 된다 그게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처럼 보자면 X가 4천 Y가 2천 모두 채무자 소유인데 을이 다 여기에 3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랬을 때 일단 두 개를 더 한다는 거죠 그러면 6이 되죠 그래서 X값을 구할 때 6분의 4 곱하기 3천 더해서 나눠줘 그리고 받을 걸 곱해줘 그러면 이제 3, 4, 10이 6, 2, 10이 그래서 2천이 나오잖아요 Y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더합니다 6 그리고 그게 2잖아요 2 곱하기 받을 거 3천 3천을 곱해줘 3, 2, 6 6, 1은 6 그래서 천만 원 이렇게 하면 2천 더하기 천은 3천이 되잖아요 3천 받아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고입니다 자 더 나고분 우리 강의노트에 써져 있는 대로 외우세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절대 못 바꾸게 하는데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자기한테 하는 말이니까 주세요 할 필요 없어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더 나고 이렇게 외워두자고요 그래서 좀 더 보자면 그래서 동시배당의 경우 이렇게 배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X가 4천 Y가 2천인데 을이 3천 채권을 가지고 1번 전환권을 둘 다 갖고 있어 근데 그 뒤에 2번 전환권으로 병이 2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이 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동시배당 이 말은 같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인 거죠 X와 Y가 같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이제 더 나고분으로 계산해서 X로부터 을이 2천만 원 그리고 또 Y로부터 천만 원을 받아가면 합해서 3천 받아갔죠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천 중에 2천을 받았잖아요 나머지가 얼마야 2천 남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받아가고 여기서 우리 Y로부터는 정이 천만 원 받아가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좀 설명드리고 가자면 아니 우리 3천 받으려고 굳이 두 개를 다 경매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 사람이 X만 경매를 해서 3천을 받아가도 되잖아요 그럼 천만 원 남았죠 그럼 병은 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원래 2천만 원 받을 거였는데 천만 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천만 원에 마이너스가 있네 어떻게 나중에 이게 Y가 경매 됐을 때 봐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3천 다 받았으니까 필요 없어요 다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천만 원 받아갈 거를 후순위자가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가서 대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2천 남았을 때 을이 천만 원 받을 걸 병이 받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천만 원을 정의 받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20회당의 문제라고 정리를 해보면 20회당의 경우 X4천 Y2천 모두 채무자 소유인데 먼저 X로부터 1번 저당권자 을에 3천 채권이 배당됐다 그랬을 때 이 4천 나온 것 중에서 3천을 을이 받아가고 그러면 병은 천만 원밖에 못 받죠 근데 원래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2천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천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마이너스 천만 원 이게 있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Y가 2천이 경매가 됐을 때 이걸 근데 지금 경매가 돼서 이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 자리에 가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후순이자의 대위가 되는 거야 대위 이렇게 해서 받아가면 된다 나머지는 정의받고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둘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그냥 지금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있어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거 이랬을 때 이때는 여기에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는 건데 이 물상보증인 우선이 뭐냐면 이거 좀 그냥 이 우선을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쉽다 레이디 퍼스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보시면 이게 빚은 원래 채무자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경매가 됐을 때 채무자 거로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게 있어 물상보증인 거에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물상보증인 우선이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물상보증인 레이디죠 레이디 퍼스트가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총알이 날라올 때 레이디 퍼스트라고 야 니들이 총알 바지로 나가 이게 아니잖아요 레이디를 보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먼저 가고 물상보증인은 이제 뒤에 보호해 주는 걸 보호해 주는 거라고 부족할 때만 물상보증인도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상보증인 거로 추가로 배당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20회당의 경우 채무자 소위 토지 경매가 있는 경우 그때 후순이자 대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X가 채무자 을 건데 경매를 했더니 4천이 나오고 Y가 물상보증인 병 건데 그게 5천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갑이 5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둘 다 1번 자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동시배당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동시배당 둘 다 같이 경매가 됐어 그랬을 때 이때 채무자 거로 4천을 먼저 받는 거죠 근데 4천을 받는데 자기가 받을 게 5천이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으면 돼 이런 얘기인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동시배당이 아니라 이게 경매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경매가 됐어 그러면 5천 채권 중에서 4천을 배당을 받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경매가 되면 Y에서 천만 원 배당받는 거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그 뒤에 만약에 정이 2천 채권을 가지고 있고 무가 3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경우에 아까 뭐예요? 일본 저당권자가 여기서 다 받아가버리면 후순이자는 이쪽으로 대위에서 못 받은 거 대위에서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상보증인한테는 대위를 못해 이 말이에요 이게 물상보증이 무선이다 이거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대위하는 건 좀 징징거리는 거야 근데 징징거리면 안 된다고 징징거리면 안 된다 대위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20회당의 경우에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위 토지의 경매가 있을 때 얘 문제예요 물상보증인 소위 토지의 경매가 있을 때 이때는 물상보증인의 대위를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물상보증인 무선설인데 뭐냐면 이런 거요 다시 X가 4천 Y가 물상보증인 거로 5천이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물상보증인 거가 경매됐어 그러면 이제 사실 1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경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딱 한 번 경매해서 다 받아버리면 되니까 5천을 다 받았어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1번 저당권이 같이 없어지겠네 근데 이 자리를 놓고 후순위자가 내가 이제 후순위자가 2번이었었는데 1번이 없어지니까 나 1번으로 올라갈래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보증인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구상권이 생기면서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자 자리로 대신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변제자 대위라고 한다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나중에 저당권도 그 변제자가 그 자리로 가서 받는 거야 그 지위를 갖는 거야 이 충돌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이게 가치가 뭐 충분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병이 5천을 받아야 되는데 또 정도 2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매해봤자 이거 4천밖에 안 나와 이거 이 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누구를 우선시킨다고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이 말인 거라고 지금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보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요 근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네 그랬을 때 후순이자와 물상보증인이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누구를 우선시킨다고?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고 레이디 퍼스트라고 자리가 충분하면 퍼스트 이런 거 따질 필요도 다 타면 되지 이때는 레이디 퍼스트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물상보증인의 후순이 저당권자가 있네요 무가 3천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 얘는 딸린 애라고 생각합니다 애 아무리 레이디라도 자기 애가 먼저예요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가 나 먼저 생각해 애 먼저 생각해 애를 먼저 생각해야지 애가 아들이라도 얘가 먼저지 그러니까 얘를 먼저 태우는 거야 이런 것을 물상 대비라고 한다 그래서 딸린 애가 먼저 받고 여기 봐보세요 4천이 나왔을 때 먼저 받고 3천을 받고 나머지 천만원이 남았죠 이거를 병이 받고 후순이자는 받을 게 없다고 아까 우리 채무자 거 경매했을 때도 이쪽으로 대입이 못해요 채무자 쪽 이 후순이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가치가 4천밖에 안 되는데 갑이 5천짜리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갖고 있네 그러면 거기에 후순이자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줄을 잘 보고 서야지 줄을 잘 보고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잘 보고 서라고 잘 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걸 변제자 대비 그리고 이런 것을 물상 대비하는데 먼저 후순이자가 1번으로 받고 그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받고 그리고 또 남은 게 있으면 정이 받고 그런데 정받을 게 없으니까 이런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은 못 받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됐을 때 채무자 소위 부정사는 후순이자 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에 대입이 못해 줄을 잘 보라고 줄을 봤더니 4천밖에 안 남아 그런데 5천짜리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갖고 있네 그때 정이 그 자리에 서는 건 아주 그냥 돈을 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지 대입이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물상 보증인께 경매가 됐어 그때 물상 보증인은 변제자 대비에 의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는데 엄마가 먼저 자리를 확보해 그런데 타기는 애가 먼저 타는 거지 후순이자 당권자가 먼저 탄다 그래서 먼저 3천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을 병이 받고 그다음에 정받을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걸 계속 훈련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우리 책을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공동저당에서 공동저당의 효력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 문제 갑은 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YZ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미 각 부동산을 경매하였다 그게 9천, 6천, 3천이었다면 을이 Y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인데 그 중에 Y만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더 나고 으로 하면 되잖아요 더 나고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예요? 18이죠 Y만 계산하면 되니까 18 18분의 6이잖아요 그리고 받을 게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15를 곱하면 되죠 더해서 나눠주고 곱해줘 6, 1억 6 6, 3, 10, 8 그리고 3, 5, 15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좀 두고 채무자마 물상보증인의 관계에서 한번 봐 보자고요 이 문제 갑은 채무자 의뢰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 제3자가 물상보증인인 거죠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일본 공동자당권을 정은 X토지에 의뢰에 대한 피다무책권이 2천만 원이 2번 저당권을 무는 Y토지에 병에 대한 피다무책권은 3천만 원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여기서 갑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어 그게 5천이에요 그런데 정은 X토지에 2천만 원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무는 Y토지에 무는 Y토지에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우리 다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Y토지가 경매되어 이게 경매가 된 거죠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되는 후 갑이 다 받았어요 X토지 매각 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이게 경매더니 4천만 원이 나오네 이 말인 거죠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 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4천만 원 중에 딸린 애가 먼저 받아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무가 3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병이 천만 원 받고 여기서 후순이자는 받을 게 없다고 채무차 소유 부동산의 후순이자 당권자 이 사람은 받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되죠 이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문제는 제가 책에도 특강에서 다 해놨습니다 보시고 근저당 가시겠습니다 자 근저당 요구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다시 우리 일반적으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주담대 받을 때 그때 하는 저당권 등기 다 근저당 등기를 해놨다고요 근데 그 근저당은 편의상 근저당 등기를 한 거고 학문적으로 근저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저당은 어떤 거냐 하면 봐보세요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벽에 보면 해서 최고의 금융에 보면 해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계속적 거래 관계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당좌 대월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뭐 계속적 상품계약 상품공급계약 정유사에서 주유소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요 근데 그걸 항상 현찰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거래를 하죠 근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혹시 돈 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유소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게 근저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래 관계가 항상 한 번 하고 바로 결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채권이 생겼다가 또 결제하고 나면 0이 됐다가 이런 관계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결산기에 일정한 한두 개 범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이런 것이다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산기를 정해요 그런데 이 장래 불특정 채권을 최고의 범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이거를 근저당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게 근저당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아니에요 물론 채권을 빚을 갚아가니까 분할 상환을 보통 하니까 분할 상환하면 이렇게 채권에게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변제 방법인 거지 계속적 거래 관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돈을 한 번 빌려주고 변제 방법이 분할 상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근저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편의상 근저당 등기를 해둔 거야 사실 가짜 근저당이죠 가짜 근저당인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걸 근저당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건 편의상 하는 것이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그게 근저당이라는 것과 최고액 이런 것을 반드시 등기해야지 되죠 그런데 결산기까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결산기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산기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결산기는 등기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결산기가 10월 30일이에요 그런데 10월 30일일 때 이걸 등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10월 30일까지 생기는 채권은 담보가 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 채권은 담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해봤더니 거래 실적이 좋아 그러면 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해두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네 다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다시 등기하는 건 괜찮아요 조금 힘 좀 더 쓰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저당권이 들어와 있으면 다시 등기를 하면 그게 후순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로 되는 건 못 참아 그것 때문에 결산기는 대부분 실무상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등기 안 해요 그런데 이 근저당의 특질 이거는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어 소멸에 있어서 부정성에 불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에 결제를 다 해버렸어 채권에게 0이 돼버렸어 그럼 채권이 소멸했잖아요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저당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하는 게 맞지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다고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근저당인 거예요 근저당 이 근이 뿌리 근저잖아요 원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뿌리를 담보한다고 이 뿌리가 계속적 거래 관계죠 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남아있는 한은 채권이 0이 돼도 소멸하지 않는 것을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수반성의 완화 그랬는데 우리 원래 봐보세요 채권이 춘향입니다 춘향에 가면 향단이도 따라간다고 그런데 춘향이가 일부만 양도가 됐어 천만원 채권 중에서 300만원만 양도가 됐어 그러면 근저당도 300만원어치는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저당권자가 7을 갖고 나머지 이전받은 사람이 4을 갖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근저당에서는 뿌리를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어 확정되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해도 근저당권은 수반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뿌리를 지켜야 되니까 뿌리를 지켜야 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어서 채권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X를 담보하다가 Y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변경 후예금만 담보되고 변경 전에 것은 제외된다 변경 후예금만 담보가 되고 변경 전에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변경 후예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담보가 되고 변경 전에 것은 제외되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채권 최고액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최고액은 우선 변제한도액이에요 책임한도액이 아니야 우선 변제한도액이지 책임한도액이 아니야 지연이자는 1년 제한 이런 거 원래 있었는데 이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잠깐 봐보세요 원래 우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다 모체권의 범위에서 원입이 실손이 있었잖아요 원입이 실손이 있었어 그런데 이것들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단부하는 것 이게 근저당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손해배상은 이행기 경과한 후에 1년분 제한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런 1년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1년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 최고액 등기를 해놨으니까 최고액까지는 1번 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겠구나 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이자 보호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실행 비용은 이 최고액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건 별도로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라고 한다 듣죠? 경매 실행 비용이 별도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채권자한테 좋은 거예요 예컨대 우리 이제 1억을 빌려주고 최고액 1억 2천에 근저당 등기를 해놨다고 보자고요 1억 2천 그런데 만약에 실행 비용이 500이 들어갔어 이게 만약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이거 포함해서 1억 2천까지만 받는 거지 그런데 500 받고 1억 2천을 따로 받으니까 이게 저당권자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억 2천을 별도로 더 받는다 경매 실행 비용까지 받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만약에 이런 거요 채권액이 1억 5천이 돼버렸어 채권액이 1억 5천이 돼버렸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3취득자나 물상보수기는 뭐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 그런데 채무자는 자기 비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다모 채권액 확정 문제가 있는데 이 확정은 결산기가 도래하면 결산기를 정했어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이 되는 거지 또 기본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죠 여기서 끝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경매 신청의 경우인데 시험 문제는 이게 주로 나와요 주로 나오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러면 경매 신청한 때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지 경매 신청이 해지와 같은 성질이 있는 거 여기서 끝내 이 말인 거죠 이제 돈을 못 갚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나도 경매 신청 취하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게 아니죠 한 번 우리 질러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빼박이잖아요 번복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그랬을 때는 매각 떼고 만납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된다 경매 신청시에 후순위자가 했을 때는 매각 떼고 만납시에 매각 떼고 만납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다른 권리자들은 지금 거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떼고 만납할 때까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시키는 게 맞지 그런데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 경매 신청하고 돈을 더 빌려줄 건 아니니까 이때 확정돼도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잘 비교해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의 효과 확정이 되면 확정 전에는 그게 근저당이다가 피자문 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이게 담보가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가 안 되는 게 맞지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담보전인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이것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건 여전히 담보가 된다 이렇게 된다 확정 후에 생겼어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담보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근저당의 문제예요 그런데 근저당은 이것도 처음에 볼 때는 좀 답답해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다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 보시는데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에 니은번 박스에 보시면 피자문 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확정 전에는 부동성이 완화되어 있어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채묘범이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2번에 기역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한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책임한 한도액이 아니라고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책임한 한도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것들은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4번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자문 채권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함께 확정된다 이때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매각대금 완납 시 그랬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피자문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이게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후에 지연손해금 채권이 파생되고 있죠 근저당권으로 담보 된다 안 넣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X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가시는데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여기까지가 물권법이야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법이야 채권 중에서 계약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잘 구배해서 보자고요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 지금까지는 물권법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법 채권법이다 꼭 구배를 해놓고 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당권까지 물권법 계약법부터는 채권법 계약으로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채권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 여기도 총론 강론으로 나눠서 볼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잘 알면 되겠고 계약법으로 가시면 계약법 그러면 먼저 알아두실 게 있다 이건 임의규정이야 왜 그러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임의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약정을 해도 돼요 그런데 혹시 약정을 안 하면 그때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때 법으로 기준을 세워준 거죠 그게 법규정이다 그런데 우리 계약법이 그러면 다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약자 보호를 위한 경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만들어 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보자면 계약법의 맨 마지막 파트가 임대차죠 임대차가 그래 임대차가 강행규정이 된다 이렇게 되죠 계약의 종류 아시는데 우리 계약의 종류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민법 전에 했다가 규정을 둔 게 전형계약이에요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유명계약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 비전형계약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전형계약 15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개만 딱 공부하면 되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이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15개를 다 하려고 하면 어우 너무 정신없어 미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개만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여라든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런 것들도 전형계약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중개계약은요 그런데 전형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전에 중개계약은 없다 민법전에 없다고 해서 중개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는 또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법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이 쌍무유상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은 쌍무유상 그리고 낙성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그래요 쌍무유상, 낙성분류식계약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가자고요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매도인 값이 매수인한테 X를 주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 10억을 줘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맺으면 X를 줄 채무를 매도인이 부담하고 파는 사람 대금 10억을 줄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죠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네 쌍무계약 그런데 서로 간에 주고받으니까 유상인 거지 쌍무유상 쌍무유상은 한 쌍이에요 그다음에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낙성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게 합의예요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낙성계약이다 그다음에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 않죠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야 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증여계약 한번 봐볼 건데 증여계약은 이게 편무부상계약이야 낙성분류식계약인다면 똑같죠 한번 봐보자고요 증여계약은 주는 사람이 있어 주는 사람이 증여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 자식한테 X를 증여를 해 그랬을 때 증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없죠 계약 성립된 상태에서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네 편무 그러면서 한 사람만 주잖아요 무상인 거지 낙성분류식계약인 건 똑같다 낙성분류식계약인 점은 똑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쌍무하고 편무 그다음에 유상 반대로 무상 이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매교환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증여계약은 편무구상 낙성분류식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유 동그라미야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야 유상X야 유상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고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유상스 이렇게 외워보자고요 X가 다 쓰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잠깐 한번 보시면 현상광고란 제도가 있어요 현상광고란 계약이 있는데 현상광고가 뭔지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현상이 현상금이야 현상금을 걸었어 상을 내건 걸 현상금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광고 형태로 한 거야 우리 현상광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구대 앞에 가면 거기다 써붙여놨어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 사람 신고해주면 얼마 이렇게 걸어놨죠 간첩신고 이런 것들도 현상광고죠 간첩선 신고 신고해주면 얼마 줄게요 상을 내걸었잖아요 광고 형식으로 복시를 찾습니다 이것도 현상광고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꼭 상금을 내걸어야 돼 찾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신춘문의 이런 것들도 현상광고죠 시 소설을 써내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얼마씩 드릴게요 라고 했죠 현상광고가 된다 거기에 광고자가 있고 그래서 광고자가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돼요 지정행위의 완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 소설을 써내야지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채무는 광고자만 부담하는 거죠 봐보세요 광고자만 보수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고 돈을 주는 의무가 있고 응모자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그래서 이 현상광고는 편무 계약이야 편무 계약 이렇게 된다 편무다 그리고 얘는 근데 우리 아까 봐보세요 중여 계약은 편무이면서 무상인데 일반적으로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이야 그런데 얘는 유상 계약이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쌍무냐 편무냐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서로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나눠요 쌍무 계약을 특히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한다 기브앤테이크 할 게 있는 게 쌍무 계약인 거지 그런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것은 이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서로 내놓은 게 있느냐 내놓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다 출연의 상호이전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고 그런데 증여 계약은 증여자만 내놓지 수증자가 내놓는 건 없죠 그래서 무상 계약이야 그런데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 응모자가 뭘 했기 때문에 시 소설을 내놨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출연의 상호이전성이 있어 그래서 얘는 편무유상 계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상계약은 대부분 쌍무 계약이죠 쌍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상계약이 뭐인 경우도 있어? 편무유상 계약인 경우도 있잖아요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틀려버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편무 계약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쌍무냐 편무냐는 채무의 상호이전성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서로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고 그런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출연의 상호이전성이 있느냐를 본다 출연은 서로 내놓는 걸 말하는데 서로 내놓는 게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낙성 분류식 계약인데 낙성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합의만 되면 되는데 우리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이 되는 것은 이게 야 제가 시 소설 써낼게요 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로 시 소설을 써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요물은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그러면 현대계약금이 있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요게 요물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현상광고는 이해를 했고 대물변제 봐보시면 원래 채무자가 X 채무를 부담하는데 X 대신해서 Y로 이게 대물이 되죠 대신한 물건으로 변제를 해버려 대물변제가 되려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X 대신에 Y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X 대신에 Y 받을래? 그랬더니 채권자가 그래 좋아 승낙을 해야지 대물변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까지 있어야 되니까 계약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받을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못까지 이루어져야 돼 변제까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Y가 부동산이다 그러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등기까지 다 해줬어야 된다 대신에 자동차 받을래? 자동차는 등록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맺을 때 계약금을 주는데 그 계약금을 예를 들면 매매 대금 10억 중에서 1억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어 주기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1억을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물계약이다 유물계약은 좀 외워두자면 현대계약금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현대계약금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예약은 모두 채권계약이에요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이거 잠깐 봐주실 건데 예약이 뭐냐면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을 말해요 예약은 미리 한 계약 그러니까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매매 예약을 맺어서 앞으로 매매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거지 매매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게 매매 예약이라고 우리 약혼은 혼인 예약이에요 앞으로 혼인이란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약혼도 계약이다 예약이죠 그런데 예약은 뭐라고요? 모두 채권계약이라고 약혼도 채권계약인 거야 앞으로 본계약을 혼인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페널티를 받는 거죠 채무불량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을 여기서 예로 든 것은 약혼이 시험 문제로 나와서가 아니고 모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가 나와 있는데 이 합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의리 X를 대금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이게 합의가 돼야지 계약이 된다는 거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낙성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합의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로 나타나야 돼 객관적 합치는 내용적 일치예요 내용적 일치가 돼야 돼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돼야 돼 내용적 일치는 이게 예를 들면 봐보죠 값이 X를 10억 받으려고 하는데 을은 그걸 9억 주고 살려고 해 내용적으로 일치가 안 되잖아요 계약이 안 되는 거지 또 주관적 합치 값이 을한테 10억에 팔려고 하고 있는데 병이 맞서 10억에 살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 안 되는 거죠 값이 을한테 10억에 판다고 그랬지 병이 나타나면 10억 더 부를 수도 있잖아요 11억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값이 을한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 그런데 병이 손들고 온다고 결혼이 돼요 결혼될 게 아닌 거지 이 말인 것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내용적 일치, 상대방의 일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계약 성립의 모습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 교차 청약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값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이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게 곧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청약은 의사 피시고 승낙도 의사 피신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잘 봐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값 밑에서 매도인을 빼고 을 밑에서 매수인을 뺐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꼭 그 밑에다 매도인을 써놓으면 매도인이 청약하고 매수인 승낙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봐보세요 청약은 급한 사람이 한다고 값이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승낙하는 사람이 매도인일 수도 있고 매수인일 수도 있다고 급한 사람이 먼저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약하시면 청약은 의사 피신인데 여기서 봐보세요 의사 피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계약인 거지 그 의사 피시가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약이 잘못됐어 그러면 재착상황으로 계약을 맺었어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때는 취소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단독 행위가 되죠 다 법률 행위야 그래서 이게 의사 피시가 들어간 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우리 민법총 측에서 공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청약과 관련해서 얘는 확정적 의사 피시로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한 건 계약서에 써진 거야 그런데 청약의 유인은 계약서에 써지는 건 아니고 그냥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거지 그래서 구인광고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보장광고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들은 그냥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마디로 나중에 광고한대로 안 돼 있네? 그렇다고 왜 이래?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그걸 꼭 계약상으로 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써야 돼 광고한 것 가지고는 그냥 청약이 유인이다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거지 견적서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견적서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 견적서를 제출해서 서로 조율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서에 써진 게 계약 내용이 되는 거지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고 자판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물건 올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하는 거죠 인정된다 그 다음에 청약이 효력과 관련해서 이게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한다 네 청약의 이사피씨 발신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한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은 있어 효력이 있어 이렇게 된다 청약의 이사피씨 발신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이 있어 우리 민법정식에서 많이 공부한 거죠 발송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어 그래도 문제가 없고 또 그 사이에 성년후견심판 한정후견심판을 받았어도 문제가 없어 물론 사망해버리면 뒷처리가 문제 되겠죠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되어버렸을 때는 후견인이 뒷처리를 하면 돼 후견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속력이 생기는데 청약의 구속력이 생기는데 도달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구속이 되는 거죠 빼박이에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도달 후에 그런 거니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미리 그럴 수 있다고 유보를 했어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나 처리할 수도 있어 라고 말했으면 처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승낙과 관련해서 우리 승낙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꼭 승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건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해와요 언제까지 미리 정한 기간에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을 때 그 말에 구속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구속될 게 아니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익십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왔을 때 만약에 거기에 구속이 된다면 내가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구속이 된다면 장사 너무 하기 쉽죠 장사하기 너무 쉽죠 그냥 전국에 있는 전화번호에 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예요 따로 말씀 없으시면 승낙한 것으로 알고 물건 보내겠습니다 그럼 그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때 그런 문자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읽고 씹으면 돼 익십 하면 된다고 그래서 구속될 게 아니야 회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돼야지 되죠 그 주관적 합치가 우리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안 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안 된다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만약에 승낙을 안 했어 그러면 계약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거 10만 원에 사실래요? 그랬더니 2만 원만 깎아주세요 8만 원이면 살게요 라고 했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게 되죠 그런데 파는 게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 이거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너니까 내가 2만 원 깎아주는 거야 하면서 승낙을 했어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됐어 라고 했대 그러면 계약이 안 된다고 청약의 거절로 인해서 계약은 안 되는 거야 이미 이제 계약은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10만 원 줄게요 그래도 계약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승낙은 그때 했어야 되거든요 승낙은 그때 했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에 2만 원 올랐어 12만 원 주시면 내가 팔게요 라고 할 수 있다고 10만 원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기회 줬을 때 그때 승낙을 했어야지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때 기회를 놓쳤어 계약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이 있는데 연착된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날짜를 10월 30일 이렇게 정해서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10월 29일 날 보내서 10월 31일 날 배달이 됐어 그러면 이때는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됐죠? 10월 30일까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연착돼 버렸잖아요 계약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계약이 안 되는데 아직 물건이 남아 있어 그러면 거기다 다시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고로 연착되는 경우가 있어 요건데 만약에 10월 25일 날 보냈는데 그게 사고로 연착돼서 10월 31일 날 배달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요 10월 30일까지 못 왔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연착 통지를 했어야 돼요 연착 통지라는 것은 늦게 도착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연착 통지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 버리니까 그때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 발신주의가 적용되죠 10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발송했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격승발이 있죠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한다 격승발이 되는데 이 격지자 반대말은 대화자예요 근데 원래 격지자는 대화자는 마주보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격지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 땅에 간격이 있는 사람끼리 계약을 하는 거죠 간격이 있어 격지자 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람하고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지라도 만약에 대화로 전화로 대화를 내 대화자예요 근데 같은 건물에서 살아도 말을 안 섞고 우편으로 주고받아요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시간이 걸리죠 격지자가 된다는 거죠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가 된다 원칙 우리 상대방이 있는 의사피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죠 경매에 시달리면 발신고자 그랬습니다 경매에 시달리면 발신고자 거기서 무 무권대리 상대방이 치고 본인의 확답 발신주의 격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 근데 이게 좀 헷갈려서 격승발 이걸 꼭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격지자 간이라도 청약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난칠 때 그렇게도 친다 격지자 간일지라도 청약은 뭐라고요 도달주의 청약은 모두 도달주의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월 25일 날 보냈어 근데 그게 10월 27일 날 배달이 됐네 격지자라는 거죠 근데 계약이 이게 10월 30일 안에 도달했잖아요 계약이 성립해 근데 언제 성립하는 것을 보느냐 발송했을 때 10월 25일 날 발송했기 때문에 10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 있는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게 이런 거죠 어떤 사실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사실이 있을 때 이미 배달된 책 표지를 포장지를 뜯어 이름을 써 그러면 그 사실로 이미 계약이 성립한다고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은행 직원이 돈을 받는 순간 그 사실로서 통장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로서 이미 계약은 성립했다고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근데 이제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된 거죠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하나는 가비의 한 청약은 2월 15일 날 의리의 한 청약은 2월 16일 날 도달이 됐어 그러면 둘 다 도달해야지 되니까 우리 청약이 교차 되려면 둘 다 지나가야 교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지나가야 되니까 2월 16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봐주십니다 교차청약은 청약은 도달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교차가 돼야 돼 교차가 되려면 둘 다 지나가야 되겠네 모두 도달했어야 돼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불능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불능의 개관 문제가 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값과 을이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가 불능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계약 체결 전에 의미 불능이네 그러면 원무가 문제가 되죠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체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뢰익 배상을 해야 되고 후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계약은 유효야 이렇게 되죠 하나 더 근데 계약이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체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그냥 담보 체계 문제다 수량 부족 일부 멸칠 문제로서 담보 체계 문제가 된다 대금 감액 체험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체무자는 매도인이고 채권자는 매수인 이렇게 써놨네 근데 이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불능을 다룰 때는 불능이 된 걸 중심으로 해서 체무자 채권자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X가 불능이 되는 것을 전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금 10억이 있어 대금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은 불능이 없다라고 한다 돈은 불능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그 집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로또가 될 가능성은 항상 있잖아 근데 불능은 확정적 불능 종국적 불능 을 불능이라고 한다고 완전히 불능해야 돼 그래서 돈은 가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X가 불능인 걸 전제로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귀책사유 그러면 고위과실을 말하는 거죠 고위과실이 있을 때 그때 채무불향으로서 이행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계약해진 문제가 생긴다 근데 요건 이제 다음 주 진도가 될 거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채무자의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강의 노트에 있는 이 그림을 정말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시험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이 그림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냐로 나와요 잘 알아주셔야 된다 그중에 이제 계약체결성 과실책임 문제로 갈 건데 계약체결성 과실책임은 봐보세요 매도인 값과 매순율이 엑스펜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얘가 펜션을 팔려고 내놨는데 펜션에 있다가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왔죠 근데 계약서 쓰기 전에 이게 만약에 불이 나버렸다 그러면 계약체결 전에 불이 난 거잖아요 원시적불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시적불링인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야 무효라는 것은 계약은 성립했지만 무효다라고 한 것입니다 계약은 성립했어 하지만 무효야 근데 이제 이때 계약체결성 과실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매도인 값이 그게 불능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가 뭐예요?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상선무에 돼 상할수면 책임을 묻지 못해 상할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랬을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 원무과 이게 불이 났는데 환자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는 원무과 가서 결제를 해줘야 돼 그래야 치료를 해준다고 내 가족을 치료해준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의리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쓴 돈들이 있죠 그런 걸 배상을 해야 돼 그게 신뢰익 배상이다 조사비용 대출이자 같은 것들이다 조사비용 대출이자 이런 것들은 신뢰익의 손해가 되는데 배상해야 돼 근데 이게 이행이 칸도에서만 이행이 칸도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이 이행되면 우리 전매차익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행이익이야 그것보다 더 클 수는 없어 만약에 신뢰익이 500만원이야 이행이익이 700만원이야 그랬을 때 500만원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이행이익이 300만원이야 그러면 아무리 신뢰익이 500만원일지라도 300만원까지만 배상한다 이런 뜻이다 이행이익 칸도가 이럴 때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계약책일상 과실책임은 원시적불륙으로서 무효일 때만 나오는 문제고 다른 데서는 안 나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사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합격통지해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모 대학에서 제일 먼저 이게 문제됐던 사건이 모 대학에서 대학원 그 직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적 우수자를 그에 뽑았었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합격자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좀 기다리면 금방 순차적으로 우리가 뽑아 쓰겠다고 했어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서 우리 지금 정리를 해야 돼서 회사가 어려워서 있던 직원들도 다 명퇴시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딴 데 알아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된 거죠 이랬을 때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로 가는 게 아니야 원래 불법행위는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 내면 안 되는데 교통사고를 냈어 불법행위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어 불법행위야 그리고 신뢰익 배상을 하는 거죠 신뢰익의 배상을 한다 그런데 신뢰익 배상은 언제나 이행이 칸도에서만 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경우 아무리 신뢰익 배상을 할지라도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까지 배상할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들이 있어 그런 것까지 배상할 건 아니야 그게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내가 이 견적서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까지 배상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이런 문제인데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일이 펜션을 10억의 매매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약체결한 후에 자연재해 제3자의 방어 수용 같은 쌍방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돼버렸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펜션 매매계약 같은 거 이게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봐보세요 쌍무계약에서 이게 불능이 돼버렸어 쌍무계약에서 이게 불능이 돼버렸어 그럼 날라가 버리잖아요 날라가 버린 걸 채권자가 달라고 할 수는 없지 급부의용은 채권자가 부담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대금 10억 이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게 위험부담이다 다시 위험은 X가 자연재해 제3자의 방어 수용 같은 걸로 날라가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건 위험한 거야 그걸 특히 급부의용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결국 대금 10억이 날라간 건데 이걸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게 위험부담이라고 그런데 이런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는데 쌍무계약은 기벤테이크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기벤테이크 계약은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못했잖아요 테이크를 할 수 없네 이행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고 결국 누가 날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날리는 거지 그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행청구 못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매매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주는 게 맞지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기부를 못했으면 테이크할 수 없는데 테이크한 게 있네 돌려줘야지 맞지 이 말인 거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런데 채무자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가 잘못한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게 맞아 이때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건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은 이럴 때 된다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후발적 불링이 되는데 쌍방에 책임 없는 사이로 자연자의 지삼자의 방화 수용 같은 태풍으로 산불이 나서 아니면 홍수가 나서 지진으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기부를 못했잖아요 테이크할 수 없어 이행 청구할 수 없어 그런데 받은 계약금이 있네 이건 돌려주는 게 맞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X를 토지라고 해보자고요 X를 을이 달라고 할 건데 그게 수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런데 보상금이 오히려 예를 들면 11억이야 그러면 매수인 을 입장에서는 X는 못 받지만 보상금 11억을 받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 갚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대상 청구권 대신할 대자에다가 갚을 상자예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1억을 달라고 할 수 있어 대신에 뭐 내내야 돼 반대급부 10억은 줘야지 10억 주면서 11억의 그 채권을 나한테 넘기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물론 그냥 돈을 11억을 받았으면 풍치고 1억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 값이 억울할 건 없어 어차피 10억에 판 거잖아요 억울할 건 없어 반대급부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전제는 쌍무 계약이면서 후발적 분위기인데 채무대 귀책 사유는 없어 그런데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봐보세요 저 펜션 매매 계약한 게 너무 좋아서 아직 등기도 넘겨받기 전에 우리 거기 가서 담배 피다가 불 내버렸네 태워버렸어 그랬을 때는 네가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어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 네가 태웠으니까 집값 내놔 펜션값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이 이렇게 불량이 됐어 이런 경우에도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수령 지체가 뭐냐면 매도인이 날짜에 날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갑이 줘도 수령을 딜레이하고 있는 거지 받는 걸 그런 걸 수령 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동안 쌍방의 책임 없이 홍수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수령 지체한 지체가 있으니까 내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거기서 생긴 이익은 상환해야 돼 이익 상환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된다 이게 이훈부담 다예요 기본 틀만 알고 가면 되죠 이렇게 두시고 우리 교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과 약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한 15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32년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걸 공부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봐주시는데 계약과 약관은 뭐냐면 우리 보험계약 이런 거 맺을 때 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죠 그때 약관을 보험회사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 둔 것들이 있어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계약의 종류에서 이 동시에 의향병권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건 쌍무계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편무계약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지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보면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맞는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죠 유상스 유상스다 그것으로 현상광고가 있었죠 현상광고는 이게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번 박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계약인데 요물계약은 아니죠 낙선계약이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교환계약은 유상이면서 일시적계약이다 일시적계약과 계속적계약이는데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일시적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계속적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임대차계약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임대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빌려주죠 기간에 따라서 이런 걸 계속적계약이라고 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용계약이다 중계계약은 전용계약이 아니다 라고 했죠 틀렸고 계약의 성립 네 가셔서 우리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내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한다 틀린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 게 아니야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청약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 네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청약자가 그 통제를 발송하는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 효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박스 1번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처리자위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처리하지 못한다 유보했어 처리할 수 있다고 못한다 틀렸죠 원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도달 전이거나 유보를 했어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두시고 승낙하시면 승낙의 1번 박스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에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아니다 라고 했죠 승낙의 자유가 있어 익십 회답할 의무가 없다고 회답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 계약이 안 되는 거야 2번에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합의가 되면 이건 계약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 되어버리면 효력 문제는 아예 안 생기는 거지 성립해야 그 뒤에 무효 취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그냥 계약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합의가 안 된 거야 이게 무의식적 불합의예요 어쨌거나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무의식적 불합의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6번의 박스 보시면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근데 항상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법에서 다 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틀렸다 7번의 박스 1번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발신주의죠 격지자간 계약에서 청약은 발송한 때 틀렸죠 청약은 도달주의라고 격자만 보고서 바로 발신주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승낙인지 청약인지를 꼭 구별해야 돼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만 발신주의야 격승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게 그런 사실이 있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실이 있음을 청약자가 안 돼 그러면 틀린다고 사실만 있으면 돼 안 되면 의사실현 사실을 같이 알아 두시라고 사실이 있으면 된다고 자 교차청약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예청약이 발송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 모두 도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불륜과 관련해서 여기서 박스 5번에 4번 보시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륜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에 된다고요? 상선무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 거지 않는다 틀렸다 알수 일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에 대해 상선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태도이다 그랬는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다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무일 때만 간다고 원무과가 된다고 다른 데는 없어 원무과만 있어 자 3번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와에 제출한 견적서 작성 비용 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야 계약 체결이 좌절되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출한 비용 제한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할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위험부담으로 가셔서 3번에 보시면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당사다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행이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행 문제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야 위험부담은 채무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걸 전조해서 나온다고 4번에 쌍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무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행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쌍무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행이 됐어 그때는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가 원칙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가 원칙이다 X 그 다음에 8번 봐보시면 8번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의뢰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의뢰계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무가 없다 기벤 테이크 계약에서 기부를 못했어 테이크 할 수 없다고 테이크 한 게 있네 돌려주는 게 맞죠 반환할 무가 있다 8번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 채권다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동시행의 향병권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68페이지 동시행의 향병권인데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X매매계약을 맺으면 서로 간에 주고받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을 기벤 테이크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기벤 테이크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주고요 중도금을 중간에 한번 주죠 그리고 이제 잔금 3월 15일 날 4억을 주면서 등기서류 교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인도도 해주고 이게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못했대 그렇다고 해서 갑이 아무 준비도 안 해주면 을에게 동시행의 향병권이 생겨버려 그러면 준비 못한 의도 이행치가 되는 게 아니야 이행이 지체가 되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갑이 자기 할 일은 했어야지 등기서류 준비해 줬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을에게는 동시행의 향병권이 없어 그때 을이 준비 못해 준 게 돈 못 준 게 이행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자면 동시행의 향병권은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잔금지급일 날이 됐을 때 잔금지급일이 돼야 이게 상대방 채매 이행기가 도래한 거지 쌍무계약에서 잔금지급일이 됐을 때 그런데 제공 없이 달라고 청구를 하면 그때 동시행의 향병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 채매 변대기가 도래했을 때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하면 동시행의 향병권이 생긴다 네 동시행의 향병권은 행사할 때 고려해 주는 거예요 행사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잔금 준비를 못했대 등기부터 먼저 넘겨달래 계약을 맺었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은 준비 못했는데 등기를 넘겨주면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야 너 잔금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하는 게 동시행의 향병권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너 돈 갖고 와 안 그러면 나도 못 줘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게 동시행의 향병권이라고 그런데 그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죠 먼저 주고 먼저 등기 넘겨주고 그럼 잔금은 천천히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사의 자유야 그런데 만약에 그걸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행사를 한 거야 그럼 법원에서는 상환이행 판결 내린다 이렇게 말한다 서로 맞바꿔서 이행하세요 하는 판결 내래요 상환이행 판결 내지는 상환급부 판결 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동시행의 향병권이 있기만 하면 이게 이행치가 안 돼 동시행의 향병권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치가 안 되는 거야 또 상계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으면 그냥 상계할 수 없어 일단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그 어려운 말들 다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것까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어 상계할 수 있어 그럼 무조건 틀려 물론 또 뭐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 네 이걸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동시행의 향병권은 이렇게 기벤테이크 계약에서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이런 걸 대가적 의존 관계는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개의 약정으로 인한 채무에서는 이런 게 안 생겨 하나의 쌍무 계약에서 생겼을 때만 인정되는 거야 근데 X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4억을 줄 건데 매수인이 4억 주고 매도인이 X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 근데 이 손해배상채무도 사업과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채권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채권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본래 채무와 손해배상채무로 본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데 그게 똑같은 걸로 봐요 그 말은 어려우니까 그냥 매워 두자고요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그래 그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신명령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야 일단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해두자고요 손해 전부추심 일대 동시행 관계야 이렇게 알아들자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명령 추신명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단축해서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엑스를 넘겨주고 을이 이제 잔금 4억을 줘야 되는 관계에 있어 그런데 갑의 채권자 A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갑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봤더니 갑이 을한테 4억 받을 채권이 있네 그러면 이 채권을 압류해서 법원에 가서 이 채권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 걸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A가 을한테 4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A가 을한테 4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나는 여기다 4억을 주는데 X를 못 받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X 줄 때 나도 4억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되겠지 사람이 좀 바뀌어도 안 그러면 나는 4억 주고 X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추신명령은 뭐냐면 전부명령은 아예 이 4억 채권을 A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신명령은 이 4억 채권을 갑이 갖고 있는 채로 그 4억을 받을 채권만 A가 갖는 거야 이게 추신명령이죠 그래서 A가 돈 받을 권한만 갖는 거 이게 추신명령이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A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갑은 아직 등기 안 넘겨주는데 이게 여기다 주면 어떡하냐고 동시행관계로 하는 게 맞지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가다가 또 잊어버리니까 손에 전부 지심은 동시행관계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개 약정일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해두시고 상대방 채무 변대기가 도래할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잔금 지급일이 돼야 돼요 잔금 지급일이 돼야 매도인도 등기서를 넘겨줄 날짜가 된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먼저 줘야 될 채무죠 중도금은 그런 게 아니야 중도금은 매수인 먼저 이행해줘야 될 일이죠 선이행무자가 되는 거예요 선이행무자는 동시행양병권이 없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중도금 주면서 등기서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되겠냐고 빨라 안되지 중도금 먼저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 넘겨받는 거니까 동시행양병권 없어 없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언제 그러냐 첫 번째가 불안의 양병권이에요 이 불안의 양병권은 뭐냐면 계약할 때 봤더니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중도금 주려고 하면서 봤더니 갑자기 거기 가압류가 들어와 있네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되어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 압류했다가 경매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 갔네 불안해서 못 주겠죠 그러면 이거 깨끗하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불안의 양병권이야 불안의 양병권은 그냥 불안하게 생겼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불안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선이행의무자의 불이행 중 상대방 체험에 변대기가 도래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도금을 안 두고 있는데 잔금지급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거부는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잔금학계와 등기서류 거부가 동시행관계다 이 말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동시행관계가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 책임은 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2월 15일이 중도금 날짜고 3월 15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그런데 2월 15일에 중도금은 안 줬네 그러면 2월 16일부터 3월 15일이면 동시행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안 생겨 3월 14일까지 지연이자는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중도금과 그동안의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학계가 등기서류 거부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선의행무자는 동시행행병권이 없어 예외적으로 동시행행병권이 인정된다 불안의 항병권하고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지급일이 됐어 그때는 동시행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할 것 지는 안 주면서 달라고 청구하면 야 같이 이행해 정확하게는 동시행행병권은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효과인데 행사요 행사의 자유다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야 당사자가 원용할 때 고려해 주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지 그런데 이걸 법원에 가서 행사를 했어 그러면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고 유치권도 갔다 그랬죠 유치권하고 동시행행병권은 법원에 가서 행사를 하면 법원에서는 상환급부 판결을 내린다고 이거 기억해 두십니다 딱 그거 두 개만 있는 거야 존재요 존재요는 동시행행행병권이 있기만 하면 이게 존재요다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고 서로 3월 15일 날 서로 안 주고 지나갔죠 원래는 그 날짜를 안 지키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건데 이행지체 책임을 안 줘 서로 간에 쌤쌤이야 그 다음에 상계할 수 없어 상계가 금지된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동시행행행병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로 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책에서 강의노트에서 딱 정리해놨습니다 동시행행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전임해무치 매시청구가 있죠 전임해무치 매시청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 변보경협력스 네 우리 천천히 좀 말씀드리면 전세권 끝났을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등기 말소서를 준비해 줘야지 되죠 그리고 주인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는데 동시행관계야 근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준비를 다 해줬는데 이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줘 전세금이 지체되고 있죠 그럴 때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 거잖아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동시행관계다 권리금 아니고 보증금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 됐을 때 원상회복의문가 생기는데 동시행관계야 무효 취소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전임 해무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이건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란 말이에요 쌍무계약에서 서로 기벤테이크 동시행관계 있죠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됐습니다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할 때도 동시행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청산할 때도 동시행관계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동시행행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청구 첫 번째가 지상물매수청구원 행사가 있게 되는데 부속물매수청구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매수청구원 행사를 하게 되면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죠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건 매매가 됐으니까 동시행관계가 맞죠 네 그렇게 된다 우리 가등기담버에 있어서 청산금지급과 본등급 및 인도무 사이에서 동시행관계가 있다 외우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수청구 그랬는데 먼저 가등기담버 고리대금업자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보세요 고리대금업자가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리대금업자는 이 청산금 안 주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금 못 갚으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돈 빌려준 게 계약금 중도금 준 거예요 청산금이 잔금인데 잔금 안 주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법에서 가등기담복법에서 꼭 청산금 줘라 라고 규정을 해둔 거죠 그런데 청산금이 잔금이니까 잔금지급과 등기는 동시행관계 맞잖아요 이거예요 동시행관계다 그런데 또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나중에 잊어버린다니까요 매수청구 그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게 뭐예요 상호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걸 해지하고 서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분이전등기 킵앤테이크잖아요 동시행관계다 이 말인 거죠 전임, 해무치, 매수청구는 동시행관계 그런데 우리 동시행관계 아닌 거 그게 변보경 협력수자 먼저 변제 변제와 저당권등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에서 그 말소등기 해줄 의무가 동시행관계 아니고 변제가 선의행관계 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제와 저당권등기 말소는 저당권등기를 왜 했어? 돈 확실하게 받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돈부터 확실하게 갚으라고 변제 먼저 하고 그 뒤에 저당권등기 말소하고 이렇게 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가등기담보도 마찬가지죠 변제가 먼저야 그다음에 보증금을 안 하는 거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격려된 임차권등기 말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를 왜 한 거예요? 임대차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그런데 그냥 나가버리면 대우받지 못하게 되니까 대학력 우선매대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계속 대우받으려고 우선매대권이 결국 먼저 배당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아 보증금 확실하게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랑 똑같아 보증금 반환이 먼저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 경매가 무효인 경우를 봐보세요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가 있게 된 거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게 돼 낙찰자 돈으로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채무자 부동산이 낙찰자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된 거지 근데 그 경매가 무효하네 경매가 무효하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받은 것들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받은 거 이렇게 돌려줘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이렇게 돌려줘야지 근데 동시행의 양변권은 근데 두 사람이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가방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범죄들이 크게 동시행 관계잖아요 세 사람이서 어떻게 동시행 관계가 되냐 채무자, 채권자, 낙찰자 될 수가 없잖아요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경매가 무효일 때 그래요 근데 이게 문장이 막 되게 길어요 근데 그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 경매가 무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모호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나와 있는데 우리 협력해서 먼저 허가를 받고 그 뒤에 중도금을 달라고 해야지 허가 받으러 가게 중도금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고 그 뒤에 대금지급 해달라고 해야 된다 허가 신청했지만 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도금부터 챙겨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협력이 선행해부다 변보경 협력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변보경이 협력할 일이 없어 협력엑스다 이렇게 봐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한번 봐 보시면 교재에서 동시행의 항병권 나와 있는데 여기 니은번의 박스 보시면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되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량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행 관계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손해 전부 주심 동시행 관계다 라고 했잖아요 손해 전부 주심은 동시행 관계야 갑의 의뢰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 압류 채권의 병에게 이전된 경우 우리는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 동시행의 항병권 행사할 수 없다 동시행의 항병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되지 손해 전부 주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의 박스 2번 보시면 갑과 을이 갑소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치기를 한 경우 을이 선의의 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건물 인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을은 중도금 지급에 권하여 갑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병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때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잔금 날짜가 되면 중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지연손해금이 이 지연손해금을 말하는 거예요 잔대금 지급 채무와 등기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병권의 행사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당사자가 주장할 때 고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법원에서 판결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을 때는 어떻게 법원이 판결 내리느냐 상환이행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라고도 한다 동시행의 항병권 행사한다고 해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병권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행의 항병권이 행사여야 틀렸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죠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맞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문제는 이것들이 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두시는데 우리 임대차 끝났을 때 전임에서 전임에서 보증금이 그렇고 권리금이 그런 건 아니라고 권리금은 동시행 관계 아니야 요강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달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3달 위한 계약 제3달 위한 계약은 맨 먼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내가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나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겠죠 근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이 걱정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가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생명보험 계약을 맺었어 내가 잘못된 일이 무슨 사고가 났어 죽었어 그러면 보험금을 우리 애가 받는 거죠 그때 계약 당사자는 나하고 보험회사 그런데 우리 애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게 하는 계약 이런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됐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보시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는데 갑이란 때 이걸 팔면 을이 갑한테 돈을 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은 병한테 좀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을 지금 갑이 요구했죠 요약자 그리고 을이 승낙을 했어 낙약자 그런데 병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익을 받고 있죠 수익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상 매도인이 요약자 매수인이 낙약자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 이런 옛날 광고 있었죠 시골 계신 부모님께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만약에 나하고 보일러 회사가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그 보일러를 우리 어머님이 받겠다고 하면 또는 시골 계신 우리 아버님이 받겠다고 하면 생기는 것은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거기서 매도인은 보일러 회사죠 내가 매수인이고 그런데 시골 계신 부모님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요구한 사람이 요약자 승낙한 사람이 낙약자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제3자 수익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중심이니까 제3자한테 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3자를 채권자라고 하지 않고 요약자를 채권자라고 한다 X를 주는 측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죠 이게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한테 줄 사람을 채무자로 이렇게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이런 매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기본 관계예요 보상 관계라고도 한다 보상 관계라고도 하는데 보상 관계라는 말은 의리 병한테 이렇게 주는데 받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불업 때 X로 보상받는다 그래서 보상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판례가 기본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게 또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관계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것은 갑과 병사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것을 대가 관계 내지는 원인 관계라고 한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부르죠 대가 관계, 원인 관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만약에 봐보세요 이 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무효야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지 않지 영향을 미쳐 기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대가 관계는 그런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기똥대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 생각해 보세요 을 입장에서 갑이 병한테 뭔가 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금은 병한테 좀 줘라 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줄 일이 아니래 그렇다고 야 주지마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을은 그냥 난 주고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말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을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을 입장에서도 병이 달라고 하면 주고 갑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가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게 막 헷갈려 그래서 기똥대스 이렇게 입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의 흠이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동시행의 항변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병이 막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해와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 X등기를 안 넘겨주네 아니 나도 줘야 줄 거 아니냐고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대가 관계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행 거절하면 안 돼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받으면 된다 야 갑이 을한테 연락을 했어 주지 마 이렇다고 해도 안 주면 안 돼 주고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을이 주고 달라고 하는데 야 두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을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똥대스 이게 기똥대스다 잘 기억해 둡니다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이게 제3자한테 우리 보통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을 주는 거예요 채권을 생기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의리평한테 받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10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면제해 주는 계약도 가능한 거야 보통은 10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10억 받을 거에 있는 것을 면제해 주는 계약도 된다 그리고 중첩적 채민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첩적 채민수는 그냥 여기서 한 번 듣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보면 돼요 문제 풀이할 때 한 번만 보면 돼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 자 이렇게 두시고 제3자의 집이 나와 있는데 수익의 사피시가 있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시면 갑과 을 병이 있는데 이 수익의 사피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병이 낙약자에게 해야 돼 줄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갑한테 할 게 아니다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한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 발생 요건이야 계약이 승리 요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 간혹 많이 물어본다 계약은 이미 성립했어 수익의 사피시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병이 받겠다고 말을 안 내 그러면 야 어떡할래 치고를 할 수 있어 빨리 대답해 그런데 확답이 없네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안 받겠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권리가 생겨 그래서 수익의 사피시에서 권리가 생겼어 그러면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면 안 돼 합의해제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권리는 힘이에요 수익의 사피시에서 권리가 생겼네 그걸 갑과 을이 어떻게 만지면 안 된다고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어 합의해제 버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미리 그럴 수 있다고 유보를 해놨어 제3자의 동의가 있어 그러면 가능한 거지 권리는 힘이라고요 권리는 힘이야 누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해제해도 안 돼 그런데 미리 유보를 해놨어 그리고 또는 동의가 있어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한다 제3자와 관련해서 여기서 갑과 을이 당사자예요 병은 제3자인데 제3자란 말은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당사자만 갖는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대권, 취소권 이런 건 갖지 못해 원상이복치원권 이런 것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낙의학자가 안 줘요 그러면 권리가 생겼으니까 달라고 이행 청구하고 그런데 안 주네 그래서 손해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3자마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고 그런데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야 손해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비통착사강 특히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아닌 경우를 봤는데 이거 외웠습니다 상수권채 후추계약 이렇게 했었죠 상수권채 후추계약 그런데 이 수익자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제3자가 되려면 우리 가짜 진짜 제3자라고 한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뭘 한 게 없는 거야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제3자가 뭘 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땀 흘린 게 없어 가장 매매했어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또 무슨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럼 제3자가 될 건데 이 사람이 한 건 없다니까 땀 흘린 게 없어 제3자가 아니야 그냥 상수권채 후추계약으로 다 외워두면 돼요 수익자는 아니야 요약자에 대한 효력이 나와 있는데 요약자는 채권자죠 그래서 만약에 낙약자가 제3자한테 안 주고 있어 빨리 줘 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낙약자가 안 줘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또 차고 사기강박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취소하고 부당이득 받는 정권도 가져 이 말이에요 이건 당사자만 갖는 권리야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을 때 요약자가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수익자는 그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고 수익자가 계약 해제는 못해 요거다 자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기똥이죠 가비을한테 아직 등기를 안 주는데 병이 막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야 걔가 안 주니까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미쳐 그 다음에 계약관계의 청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약자가 채무불량을 해 낙약자가 계약 해제하고 취소할 수 있죠 원상회복 또는 부당기관한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약자를 상대로 해야지 제3자를 상대로 하면 안 돼 이미 병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요약자가 이행을 안 하네 계약 해제하고 그걸 요약자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제3자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도 없어 청산은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라고 이 표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취소에 따른 부당기득반한 이 청산은 당사자끼리 한다고 제3자랑 할 게 아니라고 그렇다 요약자가 계약 해제할 때 제3자의 동의도 필요가 없어 제3자의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 원상회복도 둘이 하는 거야 요약자 낙약자끼리 하는 것이라고 제3자는 끼어들 일이 없다고 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늘 진도인데요 어쨌거나 절대 묻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계약법 끝나고 바로 민사특별법까지 강의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반복하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또 객관식인데 객관식 풀이하면서 또 정리를 해보면 돼요 계속 잡아 돌리면 돼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바꿔서 보시면 우리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위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뭐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대가관계잖아요 기똥대스 대가관계는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거 말하지 말라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지비에 관해서 1번의 박스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물대에 대해 수익에 삽실하면 계약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이게 소급할 건 아니지 수익에 삽실할 때 권리가 생기는 거지 계약 성립시로 소급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3번 당사자는 특별한 사직에 보면 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합의해제해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면 안 된다고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려면 미리 유보를 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안 된다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자,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1번의 박스 보시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게 기똥이라고 대항할 수 있어 요약자와의 계약이 기똥이라고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의 박스 제3자가 수익에서 합의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요약자가 계약 해제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동의 필요 없다고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못한다 틀렸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 우리 다음 주에 계약 해제에서부터 계약법 나머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만 가시면 지금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만 가시면 민법 점수는 진짜 더 잘 나오고 점수도 나오면 더 재미있어 강의 노트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절대 붙는다 Ryu.оп.com ato.com 한글자막 by 한효정